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아씨 요 할 때를 세 번에 우다다 이렇게 나눠주는 거야. 아씨 요 페인 그렇죠 여기 두 개만 우선 한번 펀칭을 받아 볼게요. 먹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무 연습하다 와가지고 너무 후줄근한 트레이닝 제가 어떤 곡을 할까 되게 많이 고민했는데 후보가 되게 많았어요 그중에서 결국은 이게 제일 좋을 것 같아서 왜냐면 가사가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원스에게 들려드리고 싶었어요 이 노래를 그리고 멜로디도 너무 좋고 그래서 여름이기도 하고 그래서 뭔가 밝고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노래를 부르고 싶어서 이 곡을 고르게 되었습니다 잘 해보겠습니다 화이팅! 시작! 네, 라이렛! 라이렛! 어, 라이렛! 라이렛! 네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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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해볼게요 네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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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찰로운 거 같은데? 다현이 몇 번 더 해볼래요? 살려두고 네 어, 몇 번 더 해보세요 살려둘게요 네 찍냐? 아, 여름이 숨진 않음 네넛! 아, 가지네! 아, 섹시기! 아, 섹시기! 몸무게인고 아, 섹시기! 스스로운 거! 꽃게잎! 아, 싹시기! 남의 벽! 아, 섹시기! 이렇게, 아이들이 Cuando 생냇냐고 다이안이랑 데이트하는 느낌? 뭐 여기다 가보고 방 같은 데도 이따가 가볼 거고 이따 저녁 또 해변 놀러 가실 거거든요 해변 굉장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약간 저 의상도 안 입어본 느낌으로 입어봤어요 되게 춤춰면 될 거 같아요 이 카메라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꼭 촬영 때만 아니더라도 중간중간 찍으면 또 쏟쏟록 쓸 수 있으니까 근데 켜는 데 조금 오래 걸린대요 옛날 거라 계속 나오죠? 나와요 약간 남순이 찍고 있는 거예요 뭔지 알죠? 잘 나오고 있어?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판매중 지금 좋아요 자 로렉션 좋아요 좋아요 You and I, dancing in the moonlight Kiss you in the moonlight Baby I don't want nobody else but you Woo-hoo, woo-hoo, woo-hoo You and I, dancing in the moonlight Kiss you in the moonlight Baby I don't want nobody else but you and I Can you see... 조금씩만 뺄게 우와 저기 배 우와 저기 바로 바다여가지고 이렇게 바람이 부나 봐요 와 이따 밤에 엄청 춥겠는데 가야겠다 지금도 조금 추운데 갈매기! 새우깡 가져와야 되는데 하지만 괜찮습니다. 이따 해변을 가니까 괜찮아요. 이따 받아요. 아 뭐야, 너무 귀엽다. 스티커 어, 여기 DH도 있어요. 감사합니다. 감동이에요. 몬스터스. 예스! 예스! 가사도 다 해주셨어. 귀여워. 이일이구도 있어. 너무 귀엽다. 이거 안 되겠다. 이건 안 되겠다. 이건 너무 심하다. 이것도 안 되겠다. 이것도 안 되겠다. 너무 귀엽다. 너무 귀엽다. 너무 귀엽다. 용호자, 용호자. 오케이, 이제.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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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감독님! 수줍게 지나가셨어. 역시 감독님! 아, 진짜 오랜만에 진짜. 톨이 좋다, 톨이 나. 네네네.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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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편해 보이긴 하네. 이거? 이거? 엄청... 뭐,лада아 See you're monsters I see you're pain Tell me you're problem I'll chase them away 저의 Gut therapy 고마워! 사진을 볼 때 되게 예뻤거든요, 발매기들 많아서. 와 했는데, 실제로 오니까. 여기가 유독 너무 많은 것 같아. 시작! 발매기 모여줄게요. 발매기 스탠바이! 준비 되면 됐다. 뭐야? 뭐야? 언니 살려주세요. 너무 약 100마리가 있어요.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눈 감각치, 안 보내야 돼. 아, 미쳤어. 여기는 좀 일할게요. 요정도로 할게요, 다녀석이. 갈까요? 갈까요? 네, 파이팅,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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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 translaterally? спасибо. 감독. 감독님, 감독. 감독. 발매기들이 액션을 잘해주셨어. 조금 춥지만 예쁘게 나온다면 저걸 definitely 저는 그걸로 만족합니다. 네, 웹불 촬영 끝났습니다. 원래 인터뷰를 밖에서 하려고 했는데 밖에 너무 추워서 지금 차에서 인터뷰 하려고 잠깐 들어왔습니다. 캠코더로도 촬영하고 필름 카메라로도 촬영하고 되게 다양한 카메라로 찍게 되어서 어떻게 나올지 되게 궁금해요. 굉장히 기대되는 웰프인 것 같아요. 버스정류장이나 어디 광고해주시는 거 진짜 제가 다 찾아보고 있고 너무 감사드리고 항상 너무 원스한테 큰 사랑을 받아서 제가 어떻게 보답할까 되게 고민을 많이 하다가 진짜 원스들을 위한 역선물? 제가 항상 원스들한테 선물을 받았으니까 저도 원스한테 선물해주고 싶어서 이렇게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원스가 좋게 봐주신다면 저는 그걸로 만족합니다. 원스 생일 축하해줘서 고마워요. 안녕! Happy Birthday Toobie!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